오늘 말씀의 주제는 기도하셨나요? 라고 하는 말씀의 주제입니다 기도하셨나요? 본문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할 텐데 이 본문 말씀은 저희가 10편, 61편과 62편을 그냥 펼쳐놓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펼쳐놓고 61편, 62편을 볼 텐데 이거를 그냥 펼쳐만 놓고 계시면 눈으로 따라 읽으시면 되겠고요 기도하셨나요? 라고 하는 질문을 보통 받을 때는 보통 언제 받냐면요 저는 이럴 때 많이 받았어요 밥을 먹기 직전에 눈을 감았다 뜬 걸 보신 저희 어머니께서 기도했니? 이렇게 묻는 그런 질문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제가 막 망설이거나 이렇게 방황하는 것처럼 당황스러워 할 때 기도했어? 특히 저희 어머니에게 제일 많이 듣는 말이었거든요 너 기도했니? 제가 성교사가 돼서 사역을 하고 나서부터는 성교사님 기도하셨어요? 기도하고 계시죠? 이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이 기도라고 할 때 보통은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실제로 저는 항상 기도하고 있다고 대답을 했어요 기도했어? 네 기도하고 있어요? 성교사님 기도하고 계세요? 네 기도하고 있어요 정말 이 상황에 대해서 지금 내가 어찌할 줄 모르는 이 당황스러운 상황 앞에서 저한테 제일 먼저 딱 던졌던 질문이 기도하셨어요? 성교사님? 이었는데 저는 거기에 마치 답이 정해져 있는 것처럼 했냐 안 했냐 한 번도 생각 안 해보고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곤 했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 이 10편, 61편과 62편의 다윗의 기도 또 찬양과 믿음의 고백이 올려지고 있는데요 이 고백을 들여다보면요 어떤 마음으로 정말 기도했는지 어떤 심정으로 기도했는지 기도를 한 건데 어떤 상황에서 어떤 심정으로 기도했는지를 한번 들어보시면 어떤 마음인지 정말 나 기도한 거 맞나? 나 정말 기도했나? 이거를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말씀과 기도는 우리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최고의 솔루션이 되어야 합니다 그 다른 어떤 대안과 대책보다요 말씀과 기도는 최고의 솔루션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 물론 어떤 상황이 인생이다 보니 유한한 인생이다 보니까 어떤 상황의 문제 앞에 봉착할 수는 있겠지만 이 문제의 원인을 다른 대안이 없어서 어떤 아이디어가 없어서가 아니라 기도에 있지 않았는지를 제일 먼저 점검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세요 다윗이 어떤 마음이었었는지 그리고 이때가 어떤 상황이었었는지 한번 볼게요 10편 61편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그냥 이렇게 쭉 다윗의 마음을 담아서 올려드린 이 고백을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죽게 부르짖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애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이다 10편 62편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도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오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 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의 인재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10편 61편과 62편의 배경을 따로따로 보면요 61편은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대적해보고 한번 싸워볼 생각 자체를 못하고 그 상황이 워낙 어찌해볼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맞서 싸우자니 아들을 죽여야 돼 근데 도망을 가자니 내 딸, 내 식구들이 함께 도망자가 돼야 되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사면 초가에 놓이게 되어졌어요 다윗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내어줄 때 자기가 제 발로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스스로 도망자가 되기를 자처하고 내려와서 모자를 머리를 가리고 모자를 뒤집어서 망투처럼 이렇게 뒤집어서 맨발로 감남산을 올라갑니다 도망, 피난길에 올라요 그러니까 뭔가 이 영역이 비단 그냥 뭔가 안 좋은 상황이 펼쳐져서 어려운 상황이 펼쳐졌다는 것보다는 다른 마음이 다윗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은 아마도 압살롬을 통해서 바세바를 범했을 당시 자신의 죄에 대한 대가를 지금 정산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이 더 비참해지죠 다윗의 마음이 차라리 뭔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받는 핍박이라든지 고난이라는 건 그래 어떻게든 힘들긴 하지만 그런 대의적인 명분이 있으니까 어떻게든 버텨보겠어 그런데 지금 자기가 이 초라하고 비참해진 그리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도 함께 맨발로 그렇게 올라가는 이 피난길에 오른 이 광경을 보면서 아들은 그 대적하는 우두머리로 서 있고 자신과 함께 동거동락하며 생사고락을 함께 했었던 사람들은 자신과 함께 다시 도망자가 돼 있는 이 상황 앞에서 이게 무엇 때문에 벌어진 일일까? 비참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죄에 대한 대가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않은 것을 행했었던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음에 이르르게 만들었었던 이것에 대한 정산을 마치 하는 것처럼 벌어졌었거든요 그때 하나님 분명히 다윗에게 정산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너 이 일이 반드시 이후에 일어나게 되어질 텐데 너의 처들이 벌건 대낮에 너의 자식들과 자녀들과 동치만 이런 일들이 너 두 눈으로 네가 살아서 목격하게 될 거야 라고 한 장면이 압살롬을 통해서 드러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장면을 본 다윗의 마음은요 내가 저지른 일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을 하겠죠 여러분 아마도 그런 경험이 있어 보시겠지만 내가 싼 똥 때문에 내가 저지른 일 때문에 받는 징계라면 이게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어떻게 해달라고 하기가 참 민망하지 않나요? 이 기도가 안 나와요 이런 상황에 놓여지면 차라리 뭔가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해결이 안 돼요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이런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 지킬 믿음과 용기를 주세요 이런 기도라면 뭔가 하나님 앞에 구할 법한데 내가 저질러놓고 내가 그렇게 해놓은 다음에 이것에 대한 해결을 요구하기가 너무 민망하고 기도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런 상황에 있었던 시기였어요 62편도 마찬가지인데요 시기를 확신할 수는 없는데요 압살롬의 반역의 때인지 언제인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해요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지금 62편의 배경은 누군가가 굉장히 신뢰했던 누군가에게로부터 배신을 당했던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이 배신을 당하고 믿었던 사람에게 발등을 찍혔든지 아니면 무슨 어떤 정말 신뢰하던 부하가 반역을 일으켰든지 배신을 했든지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고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건 다윗이 사람에 의한 배신과 또다시 사울에 의하여 도망다닐 때 느꼈던 죽음의 두려움 앞에 서있다는 건 확실하겠죠 이렇게 처절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요 이런 믿음의 고백을 다윗은 61편과 62편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다윗이 되게 대단해 보일 수도 있지만 다른 시각으로 보면 야 이 자식 되게 염치없네 너가 저질러서 받게 되어진 징계잖아 너가 한 일이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란 말이죠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우리 마음으로만 해도 어쩌면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다윗이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감남산 길을 올라 피난길에 오를 때 다윗을 쫓아서 그 피난길에 오른 모든 사람들도 똑같이 머리를 가리고 그러고 올라갔으니 다윗 마음에는 갓 찌지게 되어지는 자신의 실수로 인해서 이 공동체가 함께 어려워지는 것 같은 이런 어려움을 더 느끼고 그 부담감을 더 느껴지지 않았을 거냐는 거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걸어 올라가면서 모든 전투에서 승리하며 부와 명성을 쏴만 가던 어느 날 그 모든 기회가 저주의 화살이 되어서 다시 날아오게 되어지던 그 사건 그 사건이 떠오르지 않았겠냐는 거죠 지금의 상황은 하나님을 쫓아서 말씀을 쫓아 순종하여 달려오며 당하게 되는 고난이나 피팍 같은 게 아니었어요 차라리 그런 거라면 다윗은 그 시간을 잘 견뎌냈을 거예요 사우를 피해 도망다닐 때처럼요 그런데 마치 지금의 상황은 내가 자추한 일이 벌어진 것만 같은 상황인 거죠 그러니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지? 내가 해결해야 될 것 같은 거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그렇게 된 거니 하나님께 어떻게 해달라고 구할 게 아니라 내가 잘 헤쳐나가고 정리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야 돼 이런 상황인데 나에게는 대안이 없는 거죠 감이 오지 않는 상황인 거예요 자신의 자리를 지키자니 사랑하는 아들을 배워야 되고 아들을 지키자니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다치게 되어지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여진 거예요 이 상황은 이 상황에서 다윗은 어떻게 했느냐 이런 애매한 상황 가운데 놓여있는 다윗에게 구체적이고 명확한 솔루션은 무엇이었냐 수도 없이 이런 상황을 반복하며 경험해왔던 다윗이에요 배신, 도망, 피난 등등 어쩌면 다윗도 내 인생은 왜 이러는 거야 도대체 하여간 왜 나만 갖고 이래요? 이런 생각이 찾아 들어올 만큼 꼬이고 꼬이고 꼬이는 이런 그래도 그만큼 이만큼 잘했으니 이거 정도는 그냥 넘어가 주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생각도 찾아 들어올 법한 거죠 그런 상황인데 그 마음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기가 어려운 건 자초한 것 같으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마치 그렇게 나아가면 하나님이 나를 내쫓으실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느 지경에 이르러도요 하나님은 그곳에서 살 길을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은 이걸 믿었던 거예요 내가 비참한 가운데 있어도 내가 그게 설령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아 내 정욕과 원함에 의하여 선택한 곳 그 자리에서도 나는 다시 이 자리로 돌아와서야만 와야만 살 길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자리에서도 고개만 들고 주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그 자리에서도 살 길을 제시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다윗은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나의 피할 반석이 되어주십니다 내가 피할 요새이십니다 나의 구원이 되십니다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세워주십시오 라고 다윗은 그 앞에 엎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이걸 못했던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나아가면 너 양심이 있냐? 너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 네가 자초한 거잖아? 네가 책임져? 네가 알아서 해? 라고 하실 것만 같아서 어떻게 이 기도를 하기가 망설여졌었는데 그때 그 기도로 그 상하고 깨진 어쩌면 자초한 것 같아 보이는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엎어진 그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셨다는 거예요 내치지 않으시고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는 자에게 요새가 되어주시고 그 기도로 나오는 자에게 반석이 되어주시고 그 나오는 자에게 구원이 되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지금 이 기도가 성립이 된 이유는 이 기도가 그냥 무의미한 외침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서 이게 우리에게 개시되어진 이유는 뭐냐면 너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있더라도 그 자리에서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붙들기만 하면 살 길은 내가 제시해 줄게 그러니까 너가 어느 정도의 기준과 수준을 요구하는 수준을 맞춰서 성품과 인격과 너의 실력이 이 정도 와서야만 살 길이 제시되는 게 아니라 너가 구석에 처박혀있든 어느 지경에 이르렀든 그 자리에서 구하기만 하면 내가 그 자리에 살 길을 너에게 보여줄게 내가 너의 구원이 되어줄게 내가 너의 반석이 되어주겠다는 반증이에요 이 기도가 이 기도를 할 수 있었고 이 기도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건 다윗이 분명 자신의 죄값을 치르는 자리에 서 있었던 거긴 하지만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 앞에 매달려 부르짖었더니 내가 간절히 부르짖는데 다윗이 고백하면서 이게 그냥 쓴 고백이 아닐 거예요 글로 적어가면서 마음 안에서 막 터져나오는 부르짖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예요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우리가 막 주야 하고 외치는 것처럼 하나님 내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내 기도를 좀 들어주세요 내 기도를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염치 없어서 하는 말이에요 내 기도에 유의해달라고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 끝에서부터 죽게 부르짖어 오리니 하나님 내가 내 마음이 약해져서 내가 뭔가 잘 견디고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이 완전히 약해지고 유약해진 그 상태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솔루션은 대안은 대책은 내가 어떻게 하면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에 대한 모든 결론은 하나님이다 주를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의 구원이 되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디디고 서있을 반석이 되어주십시오 하면서 간절히 부르짖는 거예요 간절히 다윗에게 있어서의 가장 큰 모든 상황에서의 솔루션은 부르짖음이었어요 기도요 다윗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도 살아가면서요 마주하게 되는 상황은 약간 산너머 산이잖아요 그죠? 이거 하나 해결하면 이 문제 터지고 저게 괜찮아질 것 같으면 또 다른 문제가 터지고 그래서 있다가 보면요 공동체에서도 그리고 교회 안에서 있다 보면요 사건 사고가 팡팡팡 터지는데 이 문제가 해결되면 에너지를 써서 이 문제를 해결하면 이 문제가 터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면 저 문제가 터지고 이렇게 계속 연달아 터져요 인생이 그래요 그냥 우리 앞에 마주하게 되어지는 모든 사람이 그래서 이 사람하고 풀렸더니 이 사람하고 꼬이고 이걸 버렸더니 이게 없어지고 이렇게 되어지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산 너머 산 같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펼쳐질 것을 다 알지도 못했겠지만 알았다고 한들 그걸 어떻게 막겠어요 그 문제를 그런 수많은 문제도 우리 앞에 놓여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우리가 털어서 먼지 안 날 사람 어디 있어요 솔직히 주님이 진짜 있는 대로 턴다고 한다면 털어서 먼지 안 날 인간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뭔가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 봉착하게 되어지면 혹시나 내가 알지 못한 내가 인지하지 못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것들 때문에 인하여 치르게 되는 대가처럼 보이기에도 뭐 그렇게 뭐 무리가 없어요 그런 해석을 하기에도 그러니까 이런 나도 모르게 저지른 범죄라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모습이 있었을 줄 누가 알겠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이 상황이 억울해요 뭐 이런 것보다는 진짜 좀 진지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요 나에게 이런 문제가 딱 닫히면 벌써 내가 뭐 잘못했나? 약간 이런 생각이 먼저 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뭔가 합당하지 않은 게 뭔가 걸렸나?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예전에 제가 하도 많이 사고를 칠 때요 사고를 정말 많이 쳤거든요 그러니까 사고를 치는 게 뭐 나쁜 짓을 하거나 뭐 그런 시간도 있긴 있었지만 그것보다는 이렇게 너무 활발하고 제가 너무 장난기가 많으니까 뭔가 저희 어머니가 일부러 이렇게 그러셨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무서웠던 게 뭐냐면 어머니한테 제일 무서웠던 게 뭐냐면 갑자기 저를 부르세요 부르시더니 저한테 그냥 뭔가 잘못하고 얘기를 하든지 근데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성규야 너 엄마한테 할 말 없니? 그러면요 과거에 태어났을 때부터 내가 응애하고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정산하지 않고 지나간 잘못이 뭐가 있지? 막 이런 생각이 막 찾아들어와요 수만 가지 생각이 오고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는요 엄마들은요 희한해요 어머니들은 제일 싫어하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싫어하는 게 아니야 제일 싫어하는 게 많아요 종류가 많아요 그건 제일, 제일, 제3, 제3 이렇게 하든지 우선순위가 있지 모든 상황마다 제일 싫어한대요 그래서 뭔가 하잖아요 그러면 엄마가 보고 있다가 엄마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야 그럼 나도 잘 모르겠어요 하도 많아서 근데 엄마가 제일 싫어하는 거 거짓말이야 엄마 거짓말하는 거 제일 싫어해 진짜 제일 싫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난 거짓말만 제일 싫어하는 줄 알았죠 그럼 제가 누나하고 막 툭툭툭툭하고 싸웠어요 그럼 엄마가 또 부르세요 엄마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알아? 남미끼리 싸우는 거야 가족들끼리 싸우고 이렇게 하는 거 엄마가 제일 싫어해 그리고 이제 막 장난을 쳤다 엄마가 제일 싫어하는 게 놀래키는 거야 제일 싫어 엄마 그런 거 막 이러면서 제일 싫은 게 많아요 뭔가 엄마는 아무튼 누굴 괴롭히거나 목소리하게 굴어도요 엄마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알아? 막 이러면서 누구 괴롭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싫어하는 게 거짓말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뭔가 알고 있다는 듯이 추궁화 있다 있잖아요 엄마한테 얘기해 너 지금 얘기하면 괜찮아 지금 얘기하면 괜찮은데 시간 지나가지고 이게 드러났다 그럼 너 얄짤 없어 엄마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알아? 거짓말이야 그냥 있는 대로 솔직하게 이야기해 엄마는 솔직한 거 그러면요 전 또 솔직하면 그냥 넘어갈 줄 알았어요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정직한 걸 기뻐할 줄 알았는데 사람은 사람이에요 솔직하게 얘기했다고 솔직하게 그러니까 솔직한 걸로 맞았어요 잘못한 거에 대해서 맞았어요 그러니까 거짓말했으면 그거의 배를 맞았을 거라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어찌 됐든 그래갖고 제일 싫어하는 게 추궁을 하면서 거짓말 싫어한다고 그러면서 추궁을 하면 그냥 뭔가 딱 떨어지게 이야기를 해 너 이것 때문에 이렇게 받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아 그것 때문에 맞는 거구나 거기에 대한 이해함이라도 있을 텐데 도대체 내가 왜 혼나는 건지 내가 지금 왜 불려온 건지 이 상황이 왜 벌어진 건지 알지도 못한 상황은 모든 게 다 불안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지금 나에게 이 벌어진 상황이 그냥 벌어진 상황은 아닐 텐데 내가 내 꼬라지를 알지만 내가 착해서 주님이 뭔가 나를 신뢰하시기 때문에 뭔가 해주신 것 같지는 않아 분명 내가 뭔가 잘못한 것 같아 그러니까 잘못한 것 같은 뭔가 대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이거 이 상황 해결해 주세요 풀어주세요 이렇게 하기도 망설여지는 게 뭔가 내가 잘못해서 치르는 대가 같은 생각이 드니까 기도하기도 애매하고 어려운 느낌이 찾아 들어온다는 거예요 뭔가 해결해 달라는 게 염치 없고 그리고 해결 안 해주실 것 같은 기도해도 해결 안 해주실 것 같은 충분히 고생할 만큼 고생하고 충분히 됐다 싶을 때까지는 어차피 받아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딱 막혀버린 것만 같은 이 생각 있잖아요 딱 완전히 모든 게 사면 추가처럼 막혀버린 것만 같은 이 상황에서 제일 먼저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하고 애기에서부터 온 일이라고 생각되어지거나 이게 뭐 때문에 벌어진 일인지 해석이 명확하게 안 될 때 하나님에게서 조차도 명확하게 해석이 안 될 땐 어떻게 해요? 물어보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것 같은 사람에게 먼저 물어보죠 그래서 가서 이게 왜 이렇게 된 거예요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런 일이 터진 건가요? 나에게 왜 이런 일이 발생한 거예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럴 땐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나요? 라고 하나님하고 되게 나보다 친해 보이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그 사람에게 솔루션을 구해요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고 그래서 그 해결 대안을 갖고 있을 것 같은 사람에게 먼저 물어본다는 거죠 이 상황이 왜 벌어졌는지 그래서 지금 나 같은 상황에서의 구체적인 솔루션이 무엇인지를 묻는다는 거예요 재정, 건강, 관계 어떤 영역에도 문제가 생기거나 수많은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에 대한 뚜렷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구한다고요 되게 뚜렷하고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한번 해봐 저렇게 해야 돼 이게 맞아 이게 성경적이야 이런 식으로 뚜렷하고 오늘 내가 액션 당장 액션을 취해야 되는 이 상황에서 뭔가를 뭐를 선택해야 될지를 뚜렷하게 가르쳐주는 그런 솔루션을 원한다고요 아무래도 제가 믿음으로 어떻게 실제로 사는지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해오면서 그러한 질문들을 저 스스로에게도 하고 그것을 풀어서 보통 말씀을 함께 나누다 보니까 저에게도 동일한 그 비슷한 질문들을 제가 스스로 던졌었던 질문들을 가지고 저도 받게 되어져요 저에게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질문들을 실제적이고 효과적이고 현실적이고 확실한 솔루션을 원해서요 그래서 저도 그런 질문을 받으면 최대한 현실적인 대안이 있죠 뭔가 되게 추상적인 것보다는 이거 이렇게 해보자 이거 순서부터 정해보자 우선순위를 정해보자 이렇게 해서 현실적인 대안을 방향을 제시하려고 했었어요 구체적으로 이 복음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고 어떻게 이 현실을 타개해 이 문제를 타개해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추상적이지 않게 분명하고 구체적인 솔루션을 제시하고 싶었고 실제로 어느 정도 효과도 있었어요 실제로 그래서 그거에 대한 답을 얻고 아 네 좋아요 이래서 효과를 보는 사람들도 실제로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의 문제를 풀 수 있도록 답을 제시했는데 그 답을 제시했는데 중요한 건요 공식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숫자 이 문제 하나의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에 대한 답만 가르쳐주면요 숫자만 같은 공식으로 풀어낼 수 있는 건데 숫자만 바꾸면 못 풀어요 그 숫자와 내가 원래 풀었던 답을 알려줬던 그 문제와 그 상황에서만 풀 수 있는 문제고 숫자만 바꿔버리면 다시 처음 보는 하얀 것은 종이고 까만 것은 숫자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하고 혼자 헤매게 되어지는 거예요 다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인 해결이 아닌 거예요 다른 문제처럼 또다시 헤맬 수밖에 없죠 만약 공식을 제대로 이해했으면요 숫자가 바뀌어도 같은 공식으로 풀어낼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현실적인 조언과 피드백이 그 상황, 그 조건에서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다면 다른 문제 앞에서 또다시 헤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상황과 경우의 수 앞에서 대안이 되고 해결이 되어질 수 있는 우리에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으시냐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을 본다면요 그 막막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다윗은 뭘 했냐? 엎어졌어요 일단 엎어졌어요 가다가 그 다음에 방향을 모르겠어 그 자리에서 엎어졌어요 뭔가 다른 행동을 하려고 다른 방향을 찾고 대안을 찾고 이런 거 없었어요 그냥 가다가 막혔어 엎어졌어요 그 다음에 하늘을 쳐다봤어요 그리고 불을 지졌어요 그리고 또 보여주신 만큼 걸었어요 또 막혔어요? 그 자리에서 엎어졌어요 이게 가장 확실한 해결책이었어요 다윗에게는 그 어떤 이 상황에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아 저렇게 해야 되지 않아 여러 가지 방향성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상황에서 다윗에게 있어 가장 큰 해결책 근본적인 해결책은 엎어짐이었어요 그리고 그 막막한 상황 어찌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기도하며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고 피할 반석이 되시고 요새이시고 구원이시라고 고백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이었어요 그게 설령 내가 잘못해서 벌어진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리고 그게 설령 그게 의도치 않게 은혜의 의로서 받는 핍박이라고 할지라도 어떤 상황이든 해석도 안 되고 대안도 없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이 막막한 상황 앞에서 다윗이 취했던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뭐 했냐 그 자리에서 엎어졌어요 자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하셨나요? 기도하셨나요?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우리가 인사치레로 하는 기도해 주세요 뭔가 이렇게 대화를 나누기에는 그렇게 친밀하진 않아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기에는 친밀하진 않아서 어떻게 인사를 하고 이러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대답해 줄 마땅한 대답도 없으면 우리가 주로 하는 말이 있잖아요 기도할게요 기도할게요 인사치레로 하는 인사 기도할게요 말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대화하면서 하나님께 구하며 기도해 봤는데 기도하던 중에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해 볼게요 그리고 나서 정말 기도하셨나요? 누누이 강조하고 이야기하고 제가 이야기해 왔었던 것도 저희 공동체 안에서도 함께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야기해 있었던 건 믿음으로 살아가는 원동력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 안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의인으로서 선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게 말씀 안에 있고요 그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하는 게 기도 안에 있고요 그 살아가게 하는 모든 힘과 에너지가 거기서부터 나오는데 이거 제껴놓으면 이거 제껴놓으면 그게 무슨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뗄래야 뗄 수 없는 상관관계예요 말씀과 기도는 절대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 살아가려고 하는 소망함을 가진 사람이라면 모든 해답과 솔루션이 거기서 찾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정말 기도하셨나요? 정지하는 게 아니에요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내 지금 원인 이 상황에 대한 문제와 이것에 대한 해결책이 어디 안에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이거는 됐다 치고 이거는 그냥 그렇다 치고 제일 중요한 걸 넘어가면 아니 핸드폰의 가장 기본적인 건 쓰려면 충전을 해야 됩니다 충전을 하지도 않고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 이거 꽂아놓으면 한동안은 충전해야 된다는 거 아시죠? 그럼 충전할 때 꽂았다 뺀 다음에 왜 안 돼? 왜 안 되는 거야? 왜 이렇게 충전이 안 돼? 왜 작동으로 안 하는 거야 도대체? 그리고 한 번도 또 꽂았다 빼고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식사할 때 잠깐 여러분 정말 진짜 제대로 식사기도 하시는 분 진짜 아니 있으실 거예요 분명 식사기도 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 형식적으로 진짜 눈 감았다 뜨는 거 말고 매 식사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앞으로도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말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우리가 기도가 이게 현실인가? 이거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믿음으로 있다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간다고 말은 하는데 이거 정말 우리 사실인가? 정말 우리 기도하나? 기도를 한다면 만약에 식사기도를 제외하고 내게 떼어놓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이 상황에서 이겨낼 힘을 주세요 하나님 옳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들을 순종할 힘을 내게 주세요 라고 떼어놓고 기도하는 시간은 얼마나 되시나요? 정말 우리 기도 하셨습니까? 정말 우리 기도하나요? 이 기도가 사실인가요? 이게 정말 현실이냐는 거예요 그러면 그 외에 다른 대안은요 임시방편으로 잠깐의 눈앞에 보이는 효과를 가져다 줄 수는 있어요 효과가 보여요 되게 뚜렷하게 솔루션을 제시하면 그대로 하면 그 문제는 해결되니까 그 다음 문제는 어떻게 풀죠? 그 다음 문제에 그런 솔루션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 어떻게 하죠 이제? 우리에게 그릴 수 있는 게 가장 핵심적인 솔루션은 기도예요 근데 정말 우리 기도했냐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모든 상황 앞에서 좋으면 좋아서 안 좋으면 안 좋아서 막막하면 막막해서 힘들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지질 모든 다윗의 고백은요 모든 상황이 다 기도할 이유였어요 좋으면 좋아서 찬양하느라 힘들면 힘들어서 마음을 토로하느라 막막하면 막막해서 대안을 구하느라 하나님 앞에 엎어졌어요 그날 그냥 그 자리에서 엎어졌어요 새롭게 내가 뭔가 신령한 상태, 괜찮은 상태, 영적인 상태 화려하고 수염한 막 그런 기도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게 아니라 뭐라고 구해야 될지도 모르겠으니까 그냥 가서 하나님! 하고 부르시신 거예요 그냥 이게 그 모든 상황에서 가장 핵심적인 솔루션이었어요 나의 세계는 정말 우리 기도하나요? 그냥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정말 기도하나? 정말 우리 함께 기도해요 이거 기도해야죠 라고 하는데 어떤 특별한 문제를 놓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고 이야기할 때 우리 정말 기도하나? 열방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말하는 전 세계를 놓고 우리가 함께 기도한다고 말하는 그 시간에도요 열방이라는 건 우리가 무관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우리도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내 가족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 열방에는 그럼 정말 나 내 가족 기도하는 마음을 정말 기도했나? 아니면 내 문제 앞에서 내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그런 내 원함에 의한 기도 말고요 이걸 하나님의 뜻으로 풀어가달라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살고 싶은 소망함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뜻대로 풀어가달라는 소망함으로 정말 기도했나요? 무릎 꿇고 정말 정말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뭐 그게 자세가 꼭 무릎을 꿇지 않다고 하고 아빠 다리를 하든 뭘 하든 그 자리에 앉아서 정말 우리 기도했냐는 거예요 뱉어서 하나님 하나님은 어떻게 하죠?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내가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 한 가지 확실히 알기는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죠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시죠 나의 요새가 되시죠 하나님은 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제게 가르쳐주시면 순종할게요 그 마음은 있는데 제게 능력은 없어요 그럼 순종하려고 하면 순종할 능력도 주세요 그걸 얻을 수 있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인데 우리 정말 기도했나요? 식사기도 말고요 정말 우리 함께 모여 기도했냐는 거예요 기도하기 힘 썼나요? 저는 했느냐라고 문 닫고 저도 점검해야 되니까 지금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기도했나? 정말 기도의 자리에 엎어져서 하나님 앞에 구했었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고 이야기했고요 기도는 제가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게 하는 가장 중요하고 탁월한 사역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상황에 놓여있든 어떤 문제가 있든지 우리가 진짜 원하는 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서는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우리 이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이 진짜 원하시는 건 내가 원하는 대로 상황을 풀어주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모든 상황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소망함이 있으시다고 저는 믿어요 그런 믿음이라면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그 능력은 우리에게 없다고도 제가 수도 없이 이야기했어요 사랑을 하려고 해도 우리에게 사랑이 없고 섬기려고 해도 섬길 능력이 없고 뭔가 돌아보려고 해도 해대어지지 않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능력은 우리에게 없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소망함이 있다면 우리의 방향이 기도의 자리에서 이게 맞아요? 아니에요? 이거예요? 아니에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상황 바꿔주세요? 대한 기도가 아니라 이 상황 앞에서 이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잖아요 정말 그 기도로 기도했느냐는 거예요 말로만 하는 거 말고요 기도할게요 말고요 그냥 모여서 형식적으로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되는 거니까 하는 거 말고요 금요철이 앞에서 나와서 정해진 시간이 있잖아요 앞에 잠깐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한 다음에 뒤에 잠깐 기도하는 이 시간 외에 정말 여러분의 일상과 삶 가운데서 난 매 순간 내 일생이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의 삶으로 살고 싶은 소망함이 있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건 어떤 유명한 목사님도 못해줘요 장장 그 상황에 관련 있는 사람들에게 솔루션을 제시할 수 있어도요 이 문제는 사람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해결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걸 돌파할 능력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못 가요 알아도 못 가요 분별했어도 못 간다고요 그럼 그 하나님 앞에 엎어져서 그 하나님이 그걸 주시도록 그걸 받을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 정말 기도했냐는 거예요 기도하자는 말이 모든 문제가 딱 봉착했을 때 어떤 회의를 이끌어가고 뭔가를 찾아가는 자리에서 기도하자는 말을 꺼내기가 되게 민망한 거 아세요? 회의를 할 때 교회에서도 뭔가 모임을 하고 회의를 하는데 우리 이 상황 어떻게 하죠? 이렇게 해봐요 저렇게 해봐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 먼저 기도하고 할까요? 기도 좋죠 기도 좋죠 짧게 한번 대표로 기도하고 이런 거 말고 정말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우리가 하고 싶은 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으니까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일을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발견했을 때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오는데 하나님 우리가 먼저 그 능력과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가 정말 있었느냐는 거예요 말로만 하는 거 말고 실제로 시간을 떼어서 함께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기도한 건 어느 정도의 시간이 되냐는 거예요 하루에 어느 정도의 시간이 투자가 되어지죠? 믿음으로 살고 싶은 소망원과 비대하시나요? 기도의 시간이 저는요 기도가 축제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교회 안에서 기도하자는 말이 가장 먼저 나오는 모든 문제의 솔루션이 거기서부터 나와요 그럼 누구라도 할 수 있는 말 아니겠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선교사님? 선생님 이 교회에 이런 문제가 터졌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아니라 선생님 저희 함께 기도해요 이런 문제가 터졌어요 우리 함께 기도해요 이런 상황이에요 우리 함께 기도해요 열방에서 이런 소식이 들려요 우리 함께 기도해요 저희가 모아서 함께하는 선교 헌금도 할 수 있고 선교 직접적으로 뛰어서 뭔가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저는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고 탁월한 사역은 그 오는 게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게 하는 지혜와 그걸 실행하게 하는 능력이 말씀과 기도에서부터 나와요 그럼 우리가 제일 먼저 모여서 해야 되는 건 뭐냐? 우리 기도해요 이 말이 부끄러워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교회에서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정말 함께 기도해요 불을 지져요 하나님 앞에 구해봐요 우리 이 상황 놓고 정말 같이 기도합시다 만약 성도인들끼리 함께 모여 교제할 때 어떤 성도인만의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게 됐을 때 기도합계에 이게 얘기가 인사치대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붙들고 그 자리에서 함께 엎어질 수 있는 저 그런 기도가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아니 이미 살아 있었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점검해서 그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힘써 나아가야 된다고 저는 믿어요 저희 교회에 있어서 정말 교회에 있어서 기도는 축제가 되어야 하고 기도가 사역이 되어야 하며 우리 안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솔루션이 되어야 돼요 먼저 모였을 때 정말 하나님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정말 기도해요 무슨 주제로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하나님하고 일단 친해져야 되니까 이름이라도 많이 불러놓읍시다 그래서 일단 이름만 많이 부르는 기도로 나아가도 돼요 주님이 깨닫게 하세요 우리가 어떻게 구해야 할지를 모르는 자에게 성령 하나님이 가르치신다고 하셨어요 대신 중보자가 돼서 기도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린 그 자리에 정말 나아가서 마음을 다해서 그 자리에 나아가면 돼요 여러분 내가 있는 자리 내가 하고 있는 일 내가 하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 이거 바뀌기를 원하신다면 내가 그걸 어떻게 바꿔야 되지? 바꿔줄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제일 먼저 바꾸실 하나님을 붙들어야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멘을 크게 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정말 기도가 우리의 솔루션입니다 모든 문제의 결론이 기도입니다 이걸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우리에게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냐는 거예요 너무 바쁘진 않았냐는 거예요 기도로만은 안 된다 기도에 불신이 있다는 건 아마도 나는 기도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이거 되게 창피한 일입니다 어디 가서 그런 이야기 한번 하세요 뭐 기도만 한다고 되겠어? 라고 말하시는 분은 나는 한 번도 기도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식기도 외에는 식사기도도 하나에게 뭐 감사한다 뭐 그 기도는 해봤지만 기도를 하는 걸 해본 적이 없습니다 라는 말과 같은 의미니까 그런 말씀을 함부로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기도했냐는 거죠 우리의 힘을 어째 해볼 수 없는 상황처럼 보인다면 내가 어떻게든 해결해보고자 애를 쓰는 거 몸부림을 치는 일이 당연할 수 있죠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서는 근데 내 힘으로 더 이상 해볼 수 없는 상황까지 왔다면요 그럼 우리 이제 뭐 해야 되죠? 그래서 보통 그때 물어보잖아요 사람들이 솔루션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요? 나 진짜 해보려고 했는데 안 돼요 아우 진짜 안 돼요 안 품어지고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까지 왔으면 그때 뭐 해야 되죠? 기도해야죠 부르짖어야죠 그때야말로 내 힘으로 내가 달라지거나 바뀌지 않고 내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고 내 노력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진짜 그제서야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선을 행할 능력을 달라는 기도로 나아갈 때가 아니냐는 거예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솔루션이 필요해서가 아니에요 우린 어떻게 해야 될지 답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답대로 하려는 마음으로 말씀해서 제시한 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구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야 되는 거 결론 아시죠? 그럼 용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 용서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대안을 구할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해서 용서하라고 하신 말씀은 제가 알겠습니다 그런데 해려고 몸부림을 쳐보니 용서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하나님은 제가 용서하기를 원하시죠? 그럼 제게 용서가 없으니 하나님은 제게 용서를 주십시오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제게 주십시오 그 마음을 주셔야 제가 이걸 순종할 수 있습니다 순종하려는 마음은 있습니다 그런데 제게 능력이 없어요 그걸 주세요 그러면 모르겠어요 저는 솔로몬의 기도처럼 그 기도처럼 기뻐하실 기도가 없다고 생각해요 정말 우리 힘으로 해볼 수 없는 그 자리에 서게 되었을 때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때가 아니냐는 거예요 그런데 왜 다른 자꾸 구체적인 다른 대안 현실적인 솔루션을 왜 자꾸 찾느냐는 거예요 먼저 그 앞에 엎어져야 한다는 거죠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게 아니라 말씀해서 제시한 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우린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라서 나 어려워요 힘들어요 이런 기도 말고요 알고 있는 답을 실제로 순종하기 위해서는 내 능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 일을 가능하게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기도했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를 묻는 게 아니라 답을 알고 있잖아요 그 답으로 순종할 능력을 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용서하라는 말씀 용서를 하려고 애를 쓰고 몇 번 넘은 기이기도 하고 그냥 봐주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용서 그거 진짜 쉽지 않잖아요 이게 한 번에 끝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반복되잖아요 특히나 또 같이 계속 보고 있으면 환장하잖아요 한 번 넘어갔어요 내가 널 용서한다 넘어갔어요 근데 계속 얼찐얼찐거리면서 이 태도가 안 바뀌어 그럼 이게 부글부글 이전에 용서했었던 것까지 다 끌어와서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었는데 너 어떻게 이렇게 안 변하고 너 아주 악뚝한 완전히 막 속이 부글부글 끌고 뒤집어져요 속이 용서가 단위적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반복되어진다면 우리 에너지를 할 수 있는 우리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구해야 돼요 하나님? 용서하라 하셨잖아요 하나님 내 사는 꼬라지 보면서 하나님이 겪으셨을 마음이지 않을까요? 하나님 아시니까 저에게 그 용서할 마음을 주세요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제게 주세요 순종하려는 방향성으로 구해야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알려주셔도 뭐 알려주시면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기도가 아니라 순종하겠다는 방향성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실 그 영광을 우리가 직접 받냐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도 기도로는 안 된다 이 얘기를 하냐는 거죠 은혜를 받은 자답게 우리의 기도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과 결정을 하려고 하니 그것을 도와달라는 기도로 나아간 것이 맞냐는 거예요 사랑을 하라 말씀하셔서 사랑해 보려고 몸부림쳤으나 그 사랑이 없다는 걸 깨닫잖아요 내게는 해보려고 하면 할수록 안 되는 그걸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다른 대안이 있습니까가 아니라 기도가 솔루션이 되어서 하나님 사랑해야 하는데 제 안에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기뻐하신 일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제게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사랑할 능력을 주십시오 이것을 통해서 얻어보셔야 기도의 능력을 봐요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매달리는 기도로 나아가는 게 맞지 않냐는 거예요 만약 내 안에 기쁨과 행복과 만족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면 왜 없지? 왜 이렇게 된 거지? 나 왜 이런 거지? 어떻게 하면 회복될 수 있을까가 아니라 정말 기도했냐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해한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반드시 내게 있어야 하는 기쁨이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기쁨 말고 정욕에 의한 즐거운 쾌락 이런 거 말고 하나님 정말 제 안에 하나님이 두고자 하셨던 그 기쁨이 제 안에 반드시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제게 기쁨을 회복하여 주시고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여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엎어져 부러지셨어야 되는 일이잖아요 이게 왜 이런 거지? 이 문제 때문인가? 이 사람 때문인가? 이런 환경에 놓여있기 때문인가가 아니라 내 안에 기도가 없지 않았는가를 먼저 봐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솔루션입니다 여러분 정말 가다가 더 갈 힘이 없으면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우린 기도해야 돼요 네 우리의 에너지만큼 할 수 있는 만큼 우리의 노력대로 하겠죠 애쓰겠죠 좋은 감정이 찾아들었을 때는 할 수 있는 만큼 하겠죠 근데 진짜 가다가 가다가 인간의 힘으로는 더 어찌해 볼 수 없는 상황에서야말로 그때야말로 기도할 때라는 거예요 기도요 이게 우리의 자작 명확하고 분명한 솔루션이 되어야 돼요 그 자리에 엎어져야 돼요 뛰다가 더 뛸 힘이 없으면 그 자리에서 엎어져서 기도해야 돼요 말을 고백하다가 더 말할 힘이 없으면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우린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의 고백처럼 부르지지며 고백하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막막하고 모자를 뒤집어 쓰고 올라가고 맨발로 산길을 올라가고 있는 이 다윗이 하나님이여 산 중턱 어딘가에서 혼자 동굴이든 어디든 기어들어가서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지즘을 들으소서 내 기도를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 끝에서부터 죽게 부르지지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의 시민이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소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애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배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소원을 이행하리이다 하나님 앞에 그냥 절절히 그냥 그 자리에서 아마도 막 그냥 막 뱉을 힘이 없어서 그냥 그 자리에 엎어져서 기도했을 거라니 그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기를 싫어하고 상황과 감정에 요동치고 있는 내 영혼에게 또 이렇게 선포해야 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람이여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 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세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도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오 속으로는 저주로다 선포하셔야 돼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에게서부터 나오는 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세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 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도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입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고 싶은 것이 맞다면 우리에게 있어 말씀과 기도는 모든 문제의 솔루션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기를 힘쓰셔야 합니다 혼자 하기 어렵다면 같이 하시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이 말씀 앞에서 기도가 이 상황을 풀어내는 기도가 다시 나를 일으켜 세우는 이 능력을 경험하셔야 또다시 우리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 함께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스스로 좀 질문하시죠 나 정말 기도했나? 나 진짜 기도했나? 이 시간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난해하고 애매한 질문들을 많이 받아요 이걸 생각하면 이렇게 해야 되고 저걸 생각하면 저렇게 해야 되는데 이쪽에서도 저쪽에서도 어떤 솔루션 명확한 대안을 줄 수 없는 저를 보게 되어져요 내 힘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결론까지 오게 되어진 상황들을 마주하게 될 때요 그때는요 성경책을 펴놔도요 눈에 하나도 안 들어와요 일단 펼쳐만 놓고 자리에 앉아가지고 설교를 준비한답시고 뭐 잠깐이라도 기도한답시고 오전에 앉아서 성경책을 펼쳐놔도요 글자가 하나도 안 들어와요 몇 분이 지나는데도 같은 페이지를 계속 눈에 머물고 있는데 머릿속에서 계속 그 생각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저 진짜 아차하면 수십 명 인생 걸려 있어요 그냥 적당히 신앙생활하면서 자기 삶 유지하면서 살자고 얘기한 게 아니고요 제가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삶은 우리의 모든 전 인생을 걸기에 충분하다고 외쳤고 그렇게 뛰어들어 함께 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 아차하면 수십 명 같이 미끄러져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 알려주셔야 돼요 하나님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알려주세요 이 자리에 앉아서 진짜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대안이 있냐? 없어요 솔직히 수많은 질문들을 가지고 오지만 제가 경험하지 않은 이야기를 쉽게 뱉는 이야기가 많아요 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한 거예요? 라고 물으면 말씀하셔서 나는 내 수준으로 분별한 말씀이 거기까지라서 그 말씀을 순정한 거라고밖에 대답을 못하겠어요 무슨 구체적인 이유가 있는지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뭐가 설명할 능력이 제게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펼쳐놨는데 눈에 하나도 안 들었는데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 성경을 펼쳐놓고 안절부절 무슨 뭔가 이렇게 정서가 불안한 사람처럼 그래서 앉았다 문을 열었다 닫았다 앉았다 일어났다 그냥 그 안에서 계속 뒹굴면서 하나님 제가 제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결론까지 왔어요 하나님 정말 사랑할 수 없다는 결론까지 왔고요 내 힘으로는 이제 더 이상 그 사람 사랑 못하겠고요 내 힘으로는 더 이상 그 사람 용서 못하겠고요 내 힘으로는 더 이상 그 사람 못 품겠어요 내 가능성은 끝이에요 내가 그 결론까지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자꾸 하라고 하시네요 그런데 제 결론이 제 인생의 결론이 뭐예요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따라온 거니 이걸로 결론을 맺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제게 능력이 없다는 거 너무 잘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저에게 사랑이 없어요 내 누군가를 품을 만큼 제 마음이 넉넉하지가 않아요 용서할 수가 없어요 사람으로서 해볼 수 있는 거 어떻게든 뭐 해보겠는데 이걸 계속하라 그러면 저에겐 답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못하겠단 말이 아니라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냥 무력하다는 거 인정하고 엎어진 거잖아요 지금 이거 그런데 그렇게 나아온 우리를 그런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은요 내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마치 아이가 잘못해서 혼난 상황에서도 울며 불며 잘못했다고 싹싹 빌고 달려오면 내치지 않고 그 아이를 확 끌어안듯 하나님은 우리의 그 기도를 품어주신다는 거예요 네 잘하면 좋겠죠 그래 봐야 사람들보다 상대적으로 잘한다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수준이 되겠어요? 누군가를 섬겼다면 누군가를 사랑했다면 사람들 중에서는 대단하다라는 소리까지 들을 수 있지만 그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원하시는 사랑이었겠어요? 우리로선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 결론은 하나 배 엎어져서 나 못해요 나 안해요 이렇게 살 거면 나 안 할 거예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 말씀은 그러라고 하시는데 제게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책에 그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용서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를 품을 수 있게 해주세요 이 간절한 기도와의 부르지짐이 오늘 주님 앞에 올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가 축제가 되게 합시다 그리고 기도가 사역이 되게 합시다 하나가 막히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현실적인 대안보다 기도합시다 라는 이야기가 먼저 터져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말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엎어져서 그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신과 선하심을 신뢰함으로 그 앞에 엎어집시다 제가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가장 필요한 게 있으실 거예요 말씀에 순종할 때 지금 가장 안 되는 게 있으실 거예요 그 영역을 놓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살고 싶은데 제게 능력이 없으니 하나님 주셔야 됩니다 주십시오 어떻게든 다 내겠다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 간절하게 한번 크게 부르지고 동성으로 기도하면 나아갑니다 주여